상대도 선제 공격 제드네 그죠? 근데 제드가 잘하면 공을 쓰는 말파이트한테 궁을 써가지고 궁을 씹지 않을까? 뭔지 알죠? 그냥 선임력만 해놓으면 되잖아 사실 그럼 시야 안 보이는 데서 쓰거나 뭐 그렇게 해야겠는데? 아니면 아예 다른 데를 가던지 그죠? 미니언한테 살짝 길막 당했는데 그죠? 어어? 어? 어 네이스요 나 샷코인줄 알았어 아니 잠깐만 쏘라카였어? 보임? 어떻게 안되나?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양글이 굉장히 공격적이네 어 나 일로 가는 중 아이유 명차 1박 2일 두시두시 하하하하 음 좋았다 음 마려운데 어어 두시 합이 어어 내가 못 이기나? 내가 못 이기나? 우와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냥 평타 칠걸 아 내가 좀 못했다 첫판이라 하하하하 가봐야겠다 일단 가는 중 어? 에라 모르겠다 쥬옷 툴씨 툴씨 다운 여기까지 오케이 1인분 완료 하하하하 말파이트 할거 다했어 어 말파 노궁이야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라인 받아먹을게 일단 가는 중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바르스 노프리죠 이게 아마 우통 들었겠지? 대충 4분이라 치면 18분? 18분까지 궁 한 번 더 써보자 아 너도 뒤텔레 당했구나 아 너도 뒤텔레 당했구나 그 상태까지 왔어? 아 너도 뒤텔레 당했구나 그 상태까지 왔어? 어 만나다 저거 같이 먹어주기? 저거 같이 먹어주기? 하하하하 저거 같이 해요 잠깐만 타비 타비 아니 같이 먹었으면 좋았는데 어? 하지말까? 에라 모르겠다 말파는 못참아 하하하하 나 이거 어디로 가? 그리고 일단 CS를 먹어봐 돌격 하하하하 사용되나? 데이스 우이씨 됐다 어어 오케이 아니 이게 벽이 좀 그렇네 어 노궁이요 야 근데 성공으로 좀 벌긴 했어 그래도 어 잡았다 굿 이거는 크산테를 노리지 말고 이쪽 백옵을 봐주는 바르스를 한 번 노려보자고 아직 아슬아슬하게 노플일 것 같거든요 나도 관주 에라 모르겠다 우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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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개 파이트 또 해내셨습니까 어? 또 미드 차이 내셨습니까 또 노냐 말파이트 이마시거든 에잇 꿀맛 위로 올라가보죠 육차 그냥 키고 들어가 에라이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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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런거라도 잡자 일단 이런거라도 잡자 일단 어 일단 잡고봐 골라 골라 맛있다 스페 궁은 있는데 상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관광바로 쓰라 오케이 자 궁쿨 좀 돌리면서 맞았다 야 잡았다 자 궁쿨 5초야 와우 여보세요 야 저거 같이 뺐다 오히려 좋아 상대가 상대가 확실히 바론치기는 너무 두디다 관광바로 쓰라 그죠 응 그래그래 우린 좀 빨라 자 내셔봐 파이트라서 어 이거는 뭐 어떻게 안되나 한번 더 쓰고 싶은데 어 이거 뭐야 어 어 어 어 좀 많이 애매한데 어 나 유채안 빠졌어 말파이트 놀채화야 이게 바론 버프 없이 저희 조합으로 밀기 좀 애매해가지고 앞라인이 없어서 뒤로 가는 중 가보고 있긴함 여기 있다 에라잉 무빙무빙 해주면서 어? 아 나 QE 한 다음에 존여 누르려고 했는데 아쉽다 그냥 존여부터 누를걸 그죠? 아 이게 밤끝을 벗겨주고 하고 싶어가지고 스킬 한번 돌리고 쓰려고 했는데 그냥 한 턴에 녹아버렸네? 근데 좋은 소식 제드는 어차피 풀템이야 야 제드 어차피 풀템이야 많이 죽어 이제 500킬을 먹어도 안 강해져 근데 이제 뭐 없음 어 와 데미지가 몇대 안맞았는데 이 데미지가 나와? 아 근데 주여서 좋았구요 어 좋았다 어 살았네 좋았네 에에라 모르겠다 여기 살사람 살아야돼 소라카야 아니 너는 도망갔어야지 그 친구야 그 트팬은 이미 시트였다구 어허 5초 4초 3초 오케이 아오 아깝다 말파가 좀만 더 셌더라면 아론을 먹어야 굴러가긴 할거 같은데 그쵸? 용먹은건 괜찮네 마관이요? 근데 마저템 가네가 수산테밖에 없는데 마관을 가는게 맞나? 어차피 제리가 잡아줄텐데 가자 보구 혀 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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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실 다음은 뭐없어 하하 다음이라고 말은 해놨는데 나 뭐없어 얘들아 해줘 쟤들은 내가 짜놨어 이게 뭐야 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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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GG 야 리드로 가자 어 수고요 해리 음 좋 어 아오케이 수고요 저 진짜 말파이트만 이렇게 주구장창 하다가 다른거 못하는 손이 돼버리면 어떡함? AP 말파이트가 너프된 다음에도? 그럼 나 그냥 바로 탑 말파이트로 전환해가지고 탱커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돼버리는거 아냐? 어? 자 나가자 하하하하 음 그래그래 말파이트 재밌게 하렴 바로 이교대 합시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맵 가리죠 근데 미니맵 가려달라는 사람들은 본인이 실제로 상대팀 가면 방풀을 하나? 실제로 방풀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이야 물어볼까? 방풀 해본 적 있음? 그냥 그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일단 가려드렸습니다 난 가려달라고 하면 가려주는 건 맞긴 해 내가 굳이 뭐 억지 부릴 필요 없어 그쵸? 아아 아 이게 안먹어져? 아오 블리츠야 왜 또 퍼블이야 어? 미니맵 가려줬잖아 뭐가 불만이니 대체 왜 이렇게 말썽이야 에헤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바텀 CS 10개 레전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블리츠야 뭔일이요 저거 다이브 안 당하나? 뭐 안받으면 다이브 무조건인데? 아 이거 한다 나 오긴 했어 우이씨 노플이야 거기까지 잡아야돼 잡았습니다 굿 및 이거는 다이브 안 할 수가 없거든 상대방 입장에서 자 탑까지 이겼죠 미드 차이 미드 갭 어 수고해요 가고 있긴함 아 살짝 뒤 뒤크릭했네 그쵸? 용차아 다운 미드 차이 피하고 아 용차 용차 아 데미지 보소 데미지 보소 살짝 연기하긴 했거든 블리츠야 어 잘가 아 이게 맞아? 오케이 좀 손해 같긴 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손해 같긴 해 어 우리 다 죽었어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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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있어가지고 좀 젤게요 오케이 굿 자 그리고 백스 특징 말파 궁 빠진 줄 암 어 말파 바텀 가서 성과 냈으니까 노궁이겠지? 바로가 궁 있거든요 푸쉬 어 여기까지 노프리오 17분 50초 슬슬 열줘 슬슬 열줘 답답하잖아 앉아 아 이게 맞나? 오케이 야 이거 나 어떻게 살았냐? 뭐야 개 파이트 또 해내셨습니까 또 당신입니까 나한테 다스노 큐 닥치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블리츠야 아니 이걸 어떻게 닥치를 안참냐 아오 개치야 왜 이렇게 말썽이야 말하는거부터 안중 노프리아 우이씨 싸움 뭐요? 오케이 오케이 아오 절구통 시치 또 너야 어 그래 그래 아니 바텀 왜 이렇게 말썽이야 얘네들 푸쉬 흠 이거는 귀환했다가 가는게 낫겠는데 그죠? 가고 있긴함 아오 절구통아 잘 좀 해봐 잡아야겠다 에라이 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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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동쿨 30초 도도기네 헬프 탈거면 뒤로 빠져서 타야되거든요 아트록스 때문에 가보고 있긴함 우이씨 우이씨 비에고 여기 못봤나? 궁이 있는게 그건가? 버그인가? 여기 받을 사람이 없었나? 오 좀 많이 아쉬운데? 좀 많이 아쉬운데? 땡큐 우이씨 오케이 좋습니다 바탈라인 밀고있어서 이거 시야 우리 잡아야되는데? 지금이 기회야 상대 바텀 한 명 빠지긴 해야돼 그래 그래그래 아직 됐구만 가비 파이크 드레이븐 쌍 칼날비 이겨주겠죠 그래도? 드레이븐 라인은 뭔가 그 분이 펍을 먹는 순간 확 기우는 것 같은 킬 못 먹고 좀 어영부영하면 이제 상대가 좀 반격을 하는데 어? 드레이븐 파이크로 초반에 지면 살짝 인생 조졌네 둘 다 노스펠? 하하하 얘들아 그거 어떡하니? 저 인생 나가리 됐는데? 하나 잡긴 했네 까비 어어? 혹시 일로 가면? 오케이 여기까지 저는 바텀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입 털다가 못하는 것만 아니면 돼 어떻게 사람이 늘 잘하냐 입만 안 털면 되지 그냥 나 어떡해 그냥 달려볼게 오케이 음 젖었네 그냥 홍어하지 말걸 그죠? 이게 그냥 빠지면 짜오만 좋아가지고 마나 없어서 그냥 백팽 찍는 게 나았겠다 Q마나 됐어도 오리아나가 전멸이 있어가지고 뭐 안 됐을 거야 내가 골드 먹은 건 괜찮네요 그래도 잘 해주는데 그래도 살짝 머리를 박는 느낌은 있지만 내가 거기 오리아나 간다 머리를 박는 게 맞네 어어? 왓? 어? 난 모르겠다 나도 공 배우고 아니 공 차면 계속 박으면서 해야겠다 그죠? 그게 맞다 뿅츠 잡긴 했어 이 정도면 됐다 깨라 모르겠다 깨라 모르겠다 깨라 모르겠다 깨라 모르겠다 깨라 모르겠다 뿅츠 오케이 일단 킬 먹었어 얘 몇 스택이야 근데? 4스택? 우리 게임이 살짝 조진 것 같은데 얘들아 험옥하다 킹소리가 아주 험옥해 에라이 그냥 다이브나 하자 오리아나도 안 보이고 아 근데 이게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 분리해서 그냥 하자 오케이 얘네 왜 이렇게 화목해? 아니 왜 이렇게 서로 어? 그래 그래 아니 사이가 너무 좋잖아 말로 해 얘들아 내 핑으로 해 어질어질하다 그죠? 아니 말로 하라는 게 욕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니까 뭐가 불만인지 그걸 말로 하라는 건데 뭐 욕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가 불만인지 말하라는 소리였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오 제압골드 에라 모르겠다 아 잘 살았더라면 그죠? 오 야 스카노는 살았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 에라 모르겠다 오씨 하하하하 제이스야 만만한 게 너밖에 없다 어 그래 그래 내가 뭘 하겠니? 너 잡는 거 말고 제이스다 하하하하 어 하이요 제이스님 소통해요 반가워요 고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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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푸쉬 꿀맛 야 미드 줘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제 레전드 근데 뭔지 알죠 징크스 공 피하려고 왼쪽으로 가다가 징크스 공도 맞고 결국 제이수 큐이도 맞아버린 아다리가 이게 어 그래 그래 오리아나는 안 오 뭐야 오리아나 텔포나 끊어줄거 그랬나 아니다 바텀이나 밀자 아 근데 욕먹으로 와서 상대가 내가 할게 없네 이거 어떻게 안되나 죽으면서 밀면 밀 수 있을거 같은데 그쵸 이거 혹시 가능? 아 불가능 가비오 나이스 트랩이었다 아 아 아 아 흠 흠 흠 흠 에라잉 오우씨 아 밀오 흐하하하 오 네이스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흠 흠 변화번 하자 백캡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와드 탈 데가 여기밖에 없어 가는 중이긴함 오케이 오케이 제이스에 텔포 빠졌고 근데 오리아나는 아마 올 수 있어 갱크스 노프리긴 하거든요 갱크스 잡아야되나 이거 어 오케이 굿 원콤 냈어 두쉬 두쉬 뭐 없나? 스테이크야 뭐 없니? 궁 오케이 뭐 없네 야 용이라도 이 기회에 뭐라도 하자 아니 바론 먹어 바론 일단 바론으로 가 치아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애셔 디치베인이라 먹을만 하거든요 오케이 야 됐다 바론 좋고 잠깐만 이거 시간 좀만 끌어봐 바비오 흠 헬퍼 타야겠는데 그냥 베이스 일단 노플 베이스 일단 노플 나 궁 고 녹이네 오케이 일단 막았어 그래도 레전드 이걸 아무도 안 오나?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제이스가 막으러 오겠다 그죠? 전멸은 없거든요 근데 호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호탑이 오리아나 귀환했나? 한 것 같은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오오? 잠깐만 이거? 오오? 집을 안아버리면? 집을 그렇게 안아버리면? 두시 두시두시 두시 덥 덥 덥 덥 위치 아 수고유 아니 딜량이야 이거 뭐 이긴게임 맞아? 무조건 딘게임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긴게임 맞네 이긴게임 맞네요 어디지? 아니 근데 이거 제이스가 진짜 그 밤 끝 하나만 갔어도 게임 이렇게 안되는데 그죠? 얘 왜 밤 끝을 사코로 가려고는 했네 보니까 밤 끝 올리는 그 중이었네 제이스가 어 내가 막아볼게 점으론 없지만 내가 한번 막아보봐 쥬웃 어떻게 막냐 여기를 한번 봐야겠는데 그죠? 아니 근데 이거 오리아나가 좀 못했다 이거 한타 이기든 지든 그냥 귀한 탔어야 되는데 인정? 아니 탈 기회 있었네 오리아나가 여기서 왜 귀한 안했냐? 안오면 바로 끝났는데 그래서 그냥 귀한 했어야 되거든요 아 징크스한테 막으라고 했나? 징크스야 너가 막아 하고 나는 한타 할게 했는데 징크스도 집으로 안가버린거야 제이스 근데 이거 보여요? 제이스 넥서스 포탑 100% 보호 중 레전드 어 수고해요 떴다 나가는... 아 이 킨드레드가 화가 잔뜩 나셨어 음 그래그래 아 잘 왔습니다